그 똥이 그 본거지 위에 사는 시녀한테 주면은 뭐 줬던걸로 내가 기억한다 가서 한번 아이고 아이고 나 큰일날뻔했다 큰일날뻔했어 자 한번 가가지고 재정비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채팅좀 해줘 음 다 가가지고 체력만 회복하고 옵시다 여기서 이제 가는길은 이리로 간 다음에 왼쪽으로 붙어서 나가면 되요 쟤네들 다 그냥 무시하구요 그 다음에 이리로 가서 여기 올라갔던걸로 어 잠깐만 미믹같죠? 이제 미믹 잡고가자 잠깐만 이 쥐들때문에 이거 좀 애매해졌네 자 쥐들을 때려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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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쥐돌이들 이거 쥐돌이 자식들 이거 자 손버릇이 아주 그냥 어 나와라 미미가 이 자식아 나와라 미미가 어 좋아 오케이 이거 진짜 미미가한테 처음에 그 뭐냐 잡기에 죽는 사람 많을거야 미미가 한번 잡으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아 내일 월요일이어서 아 내일 월요일이어서 그래? 난 매일이 월요일인데 매일매일이 월요일인데 나는 자 자아 일로 가구요 그 다음에 일로 가면은 오케이 여기서 잠깐만 저 땡까지 먹을까? 헛! 아! 아 미친 어 잠깐만 소울 소울 소울이 있긴 있나 아 소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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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 근데 어차피 어차피 상관없다 이 원래 가야되는게 여기 내려가야되거든 어차피 내려가야되는 길이야 저거 어차피 아무것도해요 자 일로 가겠습니다 안으로 들어오고 일로 가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길 먹으면은 여긴가 쩍끝인가 하나 보여줄게 여기 먹잖아 그러면 이제 새로운 애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개구리 소리가만 나죠 지금 뭔가 뭔가 좀 느낌이 불안하죠? 이건 미믹이구요 이건 진짜야 어 이건 진짜다 옛 감옥의 열쇠 오케이 어 미친 아 내가 이거 미믹인거 아는데 이거 왜 왜 왜 이러냐 바보다 어 나 멍청하네 내가 애가 되게 어 나 지금 뭐한거야 내가 지금 내가 말 다 해놓고 뭐해 아니 내가 말 다 해놓고 나 뭐한거야 나 뭐한거야 내가 말 다 해놓고 씨 어 자 여기 독이 굉장히 아프게 들어오기때문에 자 여기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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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형들 어 뒤잡 이거 얘 뒤잡 되냐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아 이 미친 괜찮아 어차피 이제 저기 갈 일 없어 이제 저기 갈 일 없어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저기 갈 일 없어 이제 개구리 안나오니까요 어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따가 저기 내려가면은 선간이 누나들이 그냥 기본 옵션이에요 거기를 생각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페브리즈 극협네즈 페브리즈 극협네즈 여기서부터 공략이 있다면 그냥 하나씩 유인해서 잡는거 하나밖에 없어 갑시다 자아 자 쥐들 무시하고 이리로 갑니다 여기는 핫도뿔도 여기밖에 없었나? 그랬던걸로 내가 기억한다 핫도뿔이 더 앞에 보스를 잡아야지만 나왔던걸로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죽으면 여기서 계속 시작할거야 자 한 번만 더 도전 헛 됐어 아 필요없는거죠 진짜 저금로 가고 저금로 가고 불러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웬만하면 사달타고 내려가고 지하 감옥이 하나 죄의 도시 하나 뭐가 뭐가 홧돋뿔이 어후 어후 아 잔불 날아갔네 저금로 들어볼까 그러네 어 잠깐만 내 소울이 저기있다는 얘기는 또 저기가면 또 애들 나올텐데 젠장 지금 가야겠다 나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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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 나오지마 어 잠깐만 미믹 저기 죽인거 템 나왔네 저거 뭐지? 저거 잡으면 뭐주지? 어둠기수의 반지를 준대 난 이미 먹었거든 상관없어 먹은거기 때문에 저 안갈대요 어 어둠기수의 반지 플러스 원을 주는건 아니기 때문에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 뭔지는 한번 보자 이거 아냐? 어둠기수의 반지 아 이거다 어둠공격력 높이지만 아 진짜 쓰레기에요 어 쓰레기야 쓰레기 플러스 원을 줘도 못쓵니다 자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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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가드 올려 가드 올려 가드 어 야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어 어 야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어 미친 어 잠깐만 얘 부부가 이렇게 전사야 야아 오 나 어 나 죽은 줄 알았어 맞다이 맞다이 아 아 아 지도리도 로지네 대병경단샷 자 그 다음에는 여길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진짜 여기가 이제 극혐이거든 일단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저기를 나는 갈 일 없어 저기를 나는 갈 일 없어 저기 나는 저기에 갈 일 있나 일단 이쪽으로 저기에 볼 수 있는 덴가 아 여기 이제 용두석 주는 데지 아 용채석 용두석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긴 안가도 될 거야 아저씨 3회차도 계획이 들어있나요 글쎄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글쎄요 한번 그거는 진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신화할 예정이에요 할 것 같네요 아 일로 가면 이제 쇼컷을 오픈한거죠 그쵸? 여기가 이제 잠겨있었던 쇼컷인데 아 여기서 내려가서 그렇게 딱 가서 오른쪽으로 맨 처음에 있었던 장소에요 CKSRBRLA님 팔로우 고맙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요 다시 내려가야 돼요 자 자 여기서 쇼컷을 열고 이제 다시 내려와줍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야되는 길이 잠깐만 저기 지나가야되나봐 자 야 잠깐만 이게 잠깐만 여기 길이 하나 더 있어야되는데 여기 혹시 내려가는 길이 하나 더 없나? 그냥 저기 뭐야 길 여기 하나밖에 없어? 아 그러면 아까 그 선관이 누나대다 혼내줘야겠다 그쪽에 길이 있네 지금 보니까 그럼 그쪽에 길이 있네 쩌어끗해 길이 있구만 쩌어끗해 우와 미친 와 미친 와 돌아 야야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성관이 누나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우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위험을 보여주고 계시네 저 아주머니들 자 가자아 아삑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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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아삑사리 크기 아 아 아 죽었다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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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핏장이 났어 아 핏장이 났어 다시 갑니다 아 저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먼 자 일단 저기로 갑니다 일단은 저기로 갑니다 저기로 이게 다크소울이 참 낙사하면은 사람 빡치거든요 근데 보는 사람 리얼 꿀잼 하는 사람은 낙사하는게 왜 재밌는지 모른다 왜 재밌는지 모른다 BJ들이 이제 그 스트리머들이 다 전부 다 이제 직접 가서 이제 방송 보다가 다른 방송 보다가 낙사하잖아 개꿀잼이야 진짜 내 인생 아니라는 그 진짜 뭐라 그럴까 그 그냥 뭐 안타까움 하나도 없구요 스트레스가 풀려 자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안됩니다 여기서 선간이를 다 죽여야 되는 이유는 사실 하나에요 뭐 여기서 뭐 구출해야되고 뭐 이런 미션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때매 지금 선간이 누나들이 저거 하는건데 잠깐만 여긴가 여기 아니구요 아 여기 누구 구출하는 미션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갈까 내가 알기면 여기 어떤걸로 내게 어 뭐야 자물쇠가 걸려있어 자물쇠가 어디서 나오는거야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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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차 다른 2회차가 되겠구만 과감하게 과감하게 버리고 간다 여기 어딘가에 그 열쇠가 있는거 같은데 어으 잠깐만 어으 잠깐만요 어으 잠깐만요 어으 잠깐만요 진짜 체력이 없잖아요 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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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냥 갈래 나 어으 미안해 못 구해줄거 같애 다음에 다음에 또 올게 내려가 그냥 내려가 내려가 다음에 내려가 다음에 올게 자 여기 바로가면 안돼 바로가면 안돼 바로가면 고블린 나와 바로가면 내가 여기 고블린 나왔던걸로 자아 자 일단은 체력 채워야돼 체력을 왼쪽에 뭐 템이 있는데 이거 먹고갑시다 후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후일을 기약하자 그 다음에 내가 구하러 간다 그 다음에 내가 구하러 갈게 야 이럴때는 얘 물리컷 데미지가 100%이기 때문에 방패 있을때는 조심해야돼요 방패된다 날개가 방패거든요 얘는 오케이 수고 얘 우습게 보면 큰일난다 얘 우습게 보면 진짜 그냥 죽습니다 얘 우습게 보면 안돼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핫도불이 저기 위에 있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로 갑시다 잠을 아 불사제표 쪽아 자 쟤를 이제 구하러 가도록 하죠 그래도 우리는 착하니까 구하러 갑시다 구하러 갑시다 여러분들 우린 착하니까 에스트 충전하고 갑시다 저는 착하니까요 이제 저 자물쇠가 어디있는지가 문제거든요 근데 다 죽여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그냥 어 잠깐만 아 여긴 다시 못가 다시 저기로 돌아가 아 사다리 있네 사다리 있어 사다리 있어 어 공략 보면서 하고 있어 공략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성간이들을 안 죽이고 키를 구할 수 있을까 어 그거 다 보고 있었지 올라갑세 올라갑세 누나들 진짜 많네 이 누나들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물량이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이길 수가 없다 이거는 한 마디씩 유인해서 잡자 유인해서 잡으려면 여기가 딱이야 유인해서 잡으려면 여기서 잡아야돼 거 Bike June 안녕하셔요 오케이 오케이 아아앜아 supported 마타 마타 싸우면 미쳤다 미쳤다 와 여기 1회차 때 엄청 죽었죠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엄청 죽었던 데거든요 내 기억에 구애했던 내가 여자였던 것 같아 여자 아니어서 망부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적이 열쇠가 안주는 것 같아 가만 있어봐 여기 공략에 보니까 구하는 미션이 안 적혀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음에 다시 왔을 때 열쇠를 먹고 오는 같은 느낌인데 내가 절대 안 구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열쇠는 안주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나 한번 다 죽여보긴 할게 그래도 일단 내가 한번 다 죽여보긴 할게 내가 절대 안 구하고 싶어서가 아니야 요러시카는 여기 열쇠 안주죠 딱 보니까 열쇠 안줄 것 같은데 잘로 가고요 아 이게 아 이누나 미쳤네 이거 아우 잠깐만 아우 아 이건 진짜 아 죄의 도시에서 드랍하죠? 거봐 지금 여기서 열쇠를 안주는 거야 여기서 열쇠를 안주는 거야 하지만 다 잡고 갈게 한번 하지만 다 잡고 가겠어 하지만 다 잡아주겠어 사나이니까 말한 건 지킨다 그렇게 또 패배하게 되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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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빠져 무조건 빠져 지금 올라오지 마세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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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안 돼 누나 여기 누나 누나 여기 내 공간이야 여기 해피타임이야 나의 해피타임 야 아 누나 누나 그 인커밍 골더 얼마 안 돼 어 잠깐만 됐어 자 처리해주고 다 죽여주긴 한다 내가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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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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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시발 개많이 남았네 아 욕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원래 선거는 욕하는 맛으로 보는 거예요 어 달려가서 한대 딱 강하게 갈겨주고 일어날 때 한 번 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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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여기까지 오신다 오셔 어 들어가 철수 언니 들어가 철수 언니 들어가 가세요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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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캠이 많이 흔들리네 미안해요 설정이 뭔가 잘못됐나봐요 어 어 어 오 나 뒤질뻔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이누나 이누나 어디까지 따라오는거야 이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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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따라오는거야 이누나 나한테 나한테 왜이래 잠깐만 누나 침착해 누나 일단 침착해 내 얘기 들어봐 누나 침착해 내 얘기 들어봐 나 바람 안폈어 누나 나 누나밖에 없는거 알잖아 다음생에 근데 어 이번생은 다른여자랑 하아 자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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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어 저기도 쥐도 막 나 막 노리고 있네 오케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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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이 갉아먹어놨던게 이럴때 도움이 되는거지 알바셋샷 쥐야 너 껴서 못오지 이거 딱보니까 못오네 이거 쥐야 어 올수있으면 와봐 너 못오지 덩치 커가지고 못오지 덩치 커가지고 못오지 덩치 커가지고 못오지 와봐 뭐야 아까 왜 걔는 아까 아까 왜 걔는 안왔어 선간이 누나가 무서워서 안온거니 미안하다 뭐야 언제왔어 아 잘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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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죽죽따라 어 피죽죽따라 오 피죽죽따라 오 피죽죽따라 오 피가 아예 없어지고있어 아예 3타까지 때리면 안되 2타까지 때리면 무조건 빠져야되 오케 누나가 오지 않는다 헛! 좋아아 어 좋아좋아 갈려버려 그냥 2타 어 됐어 됐어 워라라아 워라아 아아아아 좋아요 잠불 좋아아 어 나이스 잠불 템 많네 이렇게 된거 미믹도 꺼내야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감사합니다 잠깐만 잠깐만 으어어어어어어 fica 어 roster